사실은 좀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전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왔거든요 너무 뜨거운 감자다 건드리지 말아라 괜히 건드리면 너만 손해본다 이런 걱정을 담은 우려들도 있었고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걸 왜 이렇게 들쑤셔야 되나 사실은 좀 많이 속이 상했어요 나만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건가 근데 일단은 소리를 내서 말을 꺼낸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관객들한테 딱 한 가지를 말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그런 소녀들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아직도 생존에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인류로서 친구로서 동지로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걸 각자의 삶 속에서 찾고 그게 어떤 거든 간에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런 멋있는 관객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한테 말이 wel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